안녕하세요 저는 세이버스케이트샵과 로썸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반스코리아에서 스폰을 받고 있는 이민혁이라고 합니다 슬래피 백사이즈 스미스 그라인드 오면 제일 먼저에요 최근에 백사이즈 스미스 그라인드를 매치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계속 연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긴 돌레지도 있고 끝에 원리도 할 수 있고 가운데 슬래피도 할 수 있고 바닥도 되게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속도를 되게 빨리 내야 되고요 뒷꿈치 양발 뒷꿈치 힘주고 그러면서 중심 밀대의 중심 잡는 것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아이 스미스 프랑스아이 원에리 아웃